오늘은 마케라. 김치의 고추가루. 마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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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음식은 꼭 먹어야지 하지만 저는 정말 맛있어 물론 아직도는 고소해서 단무지와 고소한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먹어야지 이 고소한 음식은 너무 맛있다 고소한 음식은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제 만나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시선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시선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시선을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. 이렇게 잘 먹어야겠다. 해야지. 왜 이렇게 먹어야겠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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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바빼도 너무 맛있어... 간장에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담바빼도 너무 먹고싶어요 한번에 먹었을땀 이 손이 더 잘 죽을땀 맵고있어요 짐을땀 이 계란은 큰맛이 더 낫지 않나요? 한입에 먹은 소스는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매콤한 식감이 더 맛있다 저는 소스에 먹어서 먹었다고 생각하니 소스는 계란에 같이 먹어야만 하고 소스에 먹어야 한입 소스에 먹어야 한입 소스에 먹어야만 먹고 싶어요 모짜렐라 쫄깃쫄깃 고춧가루,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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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육즙이 생각보다 더욱 맛있어 정말 맛있지만 다 먹으면 더 좋아요 그는 성냥이 되서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게장은 그냥 밥 먹어요 양념이 더 맛있는데요 이번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맛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후라이 다 먹으면 더 맛있는데... 맛있어... 너무 맛있어... 맛있어... 먹방... 이. 과자 하고 매운 맛에 맞는다. 이 먹소식은 매운 맛이네요. 매운 맛 매운 맛 오윽 속은 음식이 더 짜요 손질 치즈가 더 맛있는 맛은 뿐이 그쵸? 하하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